제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정의를 좀 그려내고 싶은 생각이 항상 컸었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더 함축해서 담아내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결하면서도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하면 고민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패턴이라는 요소를 첨가시켜서 선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그렸었어요 거기서 또 평면으로 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3차원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선적인 것도 3차원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입체로 연결시켜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f you've heard any of us if you wanna know b statement 이제 재료를 찾는 도중에 이제 뭐 CNC라든지 레이저 커팅과 같은 모건물을 가공하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저런 작업이 시작하게 되었어요